64번 탄성 변형 콘크리트의 탄성 변형으로 인한 이때 프리스테스 감소량이 얼마냐 이거 하나 일단 정리해 봅시다 콘크리트의 탄성 변형이죠 탄성 변형에 의한 응력 프리스테스 손실되겠습니다 탄성 변형의 손실은 더 크게 두 가지죠 그 부제가 프리텐션 부제인가 그 다음에 부제가 이때 포스터텐션 부제인가에 따라서 다르죠 이 응력의 손실량을 못할 때 프리텐션은 뭐다 NAFC로서 끝이 나고 문제는 포스터텐션 부제일 때 여러 긴장제를 동시에 긴장을 한 경우라든지 또는 긴장제를 한 개만 사용하시고 한 개를 긴장한 경우는 뭐다 응력의 손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긴장제를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긴장을 한 경우죠 그때 응력의 손실은 뭐다 이때 NFC의 1분의 1에다가 곱하기 긴장 횟수죠 large N은 긴장 횟수가 되고 small N은 탄성 개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탄성 개수비는 당연히 콘크리트 탄성 개수에 대한 긴장제의 탄성 개수비가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탄성 변형에 대한 응력 손실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주어진 문제가 프리텐션 부제인지 아니면 포스터텐션인지를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프리텐션 부제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뭐다 위에 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놓고서 이제 FOC의 응력이 얼마냐 라고 물었는데 이때 아 이거 보니까 만만치가 않죠 김장제가 도심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신 배치가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여기다 이렇게 할까 이 프리텐션 흰피를 갖다가 도심에 이동시키면 뭐다 또 편신 모멘터 PE가 이렇게 작용하죠 자 이놈에 대해서 이거는 필기가 좀 됐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울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자 하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놓고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했습니다 이거 이제 도심축이 될 것이고 자 먼저 일단 1축 편심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도심에 이동시켰을 때 김장력의 PE에 의한 뭐다 축방량의 압축력 김장 프리스트레스에서는 우리가 압축을 플러스하겠습니다 이 값은 A분의 PE가 될 것이고 이제 편신 모멘터 PE에 의해서 편심거리는 이게 편심거리입니다 M이 이제 이때 자 M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다 마이너스 M이죠 위가 임장 아래가 압축됩니다 휘 응력도를 그리면은 뭐다 아래가 압축되니까 압축을 이 방향을 했기 때문에 아래가 압축 압축을 플러스 임장을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휘 응력 공식이죠 F는 I분의 MY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문제는 뭐다 바로 아까 이제 프리텐션 부재이기 때문에 압력의 손실량은 NFC로 가는데 EFC가 말하자면은 이 때 두 개의 응력이죠 추응력 A분의 P하고 그 다음에 휘 응력 I분의 PE에 이 값에 이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왜 이걸 고려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현재 이 김장제가 도심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편심 배치됐습니까? 편심 배치가 되었죠 편심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편심에 의한 휘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도심 배치가 되었다면은 당연히 뭐다 이거는 필요가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장제의 응력의 감소량이기 때문에 김장제가 배치된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의 응력도, 이 응력도를 고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도심 배치가 아니고 편심 배치 김장제가 편심된 위치에서 배치된 위치에서의 응력도 값이 바로 FC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더 데이터 대입해서 정리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 할까요? 여러분의 순환하는 거 탄성 개수비는 주어져 있죠 6으로 되고 단면적 A 됐죠? 이거 뭐 여러분들의 그냥 이렇게 A는 뭐다? 면적 그냥 별도로 별도로 합시다 단면적이 300 곱하기 500 300 곱하기 500에다가 긴장력이 820kg네 820kg의 10의 3상 단위 환산 그 다음에 단면적이 차 모멘트 12분의 B의 H3상 그 다음에 820에다가 그 다음에 편심 거리가 이거 100이 되겠죠 편심 거리가 일단 단위 환산 곱하기 100 이게 편심 모멘트고 Y Y는 항상 이 경우에 이 위치에 되니까 편심 거리 Y가 E하고 Y 같습니다 이 위치에서 편심된 위치에서의 응력을 가기 때문에 Y도 똑같이 이 경우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와서 계산 예 바로 계산됐구나 예 그래서 6 곱하기 이걸 해 보니까 이 값이 8.09가 나왔습니다 6,8, 48이네 48.54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큼의 응력이 감소된다 라고 해서 48.53번으로 정답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김장재가 이 FC는 뭐다 예 김장재가 배치된 예 김장재가 배치된 위치에서 위치에서 콘크리트의 응력을 말한다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개의 응력이죠 A분의 P하고 그 다음에 E의 희망력이죠 이 공식은 두 번째 항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면 다행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문제의 내용을 봐서 아 여기 편심 배치됐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도심 배치됐다 도심 배치가 됐다면 이때는 두 번째 항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편심 배치인가 도심 배치인가를 또 구분을 해야 될 것이다 되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냥 응용 역학에 불과합니다 불과한데 왜 이 위치에 대해서 하느냐 김장재가 배치된 곳에서의 응력의 감소량에 구한다 말 그대로 김장재 그러니까 김장재의 응력 감소량이지 콘크리트의 응력 감소가 아니죠 콘크리트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장재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서 프리스트레스가 감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이 많죠 프리텐션 부재다 포스트 텐션 부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